한국국토정보공사 선착장으로 뛰어드는 그런 그 절벽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빠지는 그리고 절벽이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수의 흐름을 볼 때 그 주변까지 같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다 형태가 됐겠지만 대통령께서도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듯이 국가는 경찰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엊그저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다 높은 사명감과 또 자기 희생이 필요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근무요건이나 처우개선 등에 더 가일층 노력을 해나갈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정경위 실종과 관련해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거 아까 화면 볼 때 이거 이거는 같이 막 잡으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지금 물이 들어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조명이나 이런 게 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가면서도 이게 물이 구분이 명백하게 잘 안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가 안 떠지나 이제 잘 못한 거 맞게 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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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